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나와 가까워지면 싫어할 아이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무척 향기로운 하루가 되겠어 너에게선 비밀의 향기가 나는구나 내 후각은 남다르거든 미숙한 아이들은 내게 맡기렴 우아하게 피어나도록 가꿔줄게 독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쉽게 스며들지 그게 갑옷이든 마음이든 관계없이 말이야 맨션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존재해왔단다 세상의 잡초들을 대신 솟아내주는데 감사를 받아도 모자라지 너희들 모두 아름답게 피어야 할 거야 정원사가 될 소질이 있구나 가벼운 나들이네 벌써 부족한가? 넉넉하게 채워드렴 이 교양 없는 것들 좀 경망스러워 보이려나? 기다리고 있었어 얘기해보렴 잡초는 솟아내야지 추한 것들은 모두 없애버려 내 꽃들의 양분이 되어줘야겠어 조바심내긴 활짝 필 시간이네 해충들이 몰려오는걸 발목을 잡혔군 지제 파악을 시켜줘야겠네 내 가시는 좀 따끔할 거야 바라카는 꼴이 볼만하네 우아하게 끝내주지 저대로 내버려둘 거니? 내 꽃들을 꺾다니 저것들은 언제까지 버티려나? 이번만엔 넘어가주지 이 지옥은 꼭 갚아주지 격까지는 미리 쳐내야지 덕분에 내 꽃들이 잘 자라겠어 그윽한 향기에 취해보렴 정원을 어지럽히면 안 되지 독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쉽게 스며들지 그게 갑옷이든 마음이든 관계없이 말이야